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총론의 마지막 파트죠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속성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보시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부동산 특성이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토지의 자연 특성이죠 이거는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또는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성 중에서는 부동성과 부정성과 영속성이죠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니까 만약에 박스 처리에서 다음은 무슨 특성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작년 시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지문으로 활용하면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정도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될 거고요 자연 특성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성이죠 이거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 거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지리적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게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파생 특성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게 파생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짓는 것은 공시방법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은 점위로서 표시를 하지만 그다음에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우리가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죠 새로 구입한 의류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부동산을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류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낳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잘 활용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화시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은 강남에 들어가서 주택 구입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에도 주택시장이 있고요 제주도에도 주택시장이 있더라도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같은 면적의 부동산 일을 할지라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틀리고 교육적인 환경도 틀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국지화시키면서도요 그 시장을 여러 개의 무슨 시장으로 하위 시장으로 다시 또 세분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별로 가게 되면요 주택시장, 상업용 시장, 오피스 시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시장별로도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활동을 꼭 필요로 하냐면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장 활동이라는 거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방식이라든가요 입지 선정이 있죠 여기에도 차이를 두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렇죠? 만약에 농업 지역 안에 있으면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제주도에 그것도 바다가 바라보이는 전망이 있는 곳에 토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아무래도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에 필요한 시설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치지대라는 걸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도심에 위치한 토지와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요 그 위치에 따라 사용료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지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로부터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주변 시설이 부동산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들어오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도망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느냐 공원이 들어서느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부터 피해 다닐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외부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예 근거가 되더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정성이라는 얘기죠 자 이 부정성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토지의 양을 물리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정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어져 있는 토지상에 있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이 공간은 우리가 늘려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성의 예외는 없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정성이라는 거죠 그걸 인해서 이 부정성으로 인해가지고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재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늘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갖다가 수직선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요 최이요 이용의 근거가 된다고도 얘기를 하죠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하고요 얘도 우리가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이용을? 최이요 이용을 유도를 하게 되더라 여기까지도 여러분 시험에는 두 번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없는 우리가 공간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토지의 가치는 그 토지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지대의 크기에서 토지의 가치도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중성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보게 되면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는 많은 수요가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가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좁은 공간에 토지 대신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죠 그런 이용을 유도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럼 바로 부중성이 연상이 돼야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게 할 수, 늘릴 수가 없으니까 소유 욕구가 커지겠죠 이거를 사용하면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토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토지의 공급 조절이라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내 것으로 해야지라는 이런 욕심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늘릴 수 없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소유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로 소유권이 구별이 됐더라도 개인 소유 이전에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공유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대도되는 게 사회에서 공공성에 바탕을 둔 토지 공개념 제도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특성의 끝으로 나오는 세 번째가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영원불멸하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파괴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는 성격이 영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모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물론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물리적 감가상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도 역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영속성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용이익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냐면 임대차 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공간은 절대로 달아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에 따른 이득과 또는 예를 들어서 사용에 따른 이득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 우리 교제상에서는 자본이득과 운영이익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를 소유에 따른 이득과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에 거대로도 출제를 했고요 밑에 거대로도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이게 현재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왜? 이 공간은 절대로 파괴되거나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는 아주 선호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죠 5년, 10년, 100년, 200년, 1000년이더라도 이 공간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를 필요로 해야죠 이게 만약에 하루 또는 이틀, 1년이면 없어질 죄와 같으면 우리가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여하에 따라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의의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석성에서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자연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주요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개별성하고 인접성은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이건 기타 특성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개별성까지는 지문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위치가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의 토지가 있을 때 위치가 다 틀린데 이 토지상에 만약에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계량물이라는 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계량물들도 나름대로의 개별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수익이라든가 감가라든가 이 정도가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토지 자체도 계량물이 있는데 토지 자체의 계량물이 들어서면 그로 인해서 계량물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계량물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거기 양가로 4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량물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만드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의 비교가 어려워서 개개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물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분석이라는 것을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것까지만 정리하셔도 인접성은 우리가 부동성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토지의 입문 특성이에요 입문 특성을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또는 특강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토지의 자연 특성에서 주요 특성이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것을 얻어낼 때 엄청난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특성이 뭐냐면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는 없지만 그 위치에 도로를 연결하거나 또는 도로가 연결이 돼서 그 지역에 농업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으로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기군이었을 때는 주로 농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서 만들어짐에 따라서 도시적인 요소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적인 용도의 토지가 많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변화는 가져다 줄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위치의 가변성이 있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그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까지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부정성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을 시킨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도의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용도가 경합을 펼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용도로 우리가 변화를 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얻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도 무슨 이용? 최유의 이용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입문 특성에서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그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우리 필요에 따라 토지의 면적을 합하거나 또는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용도의 변경이나 위치의 변화를 가져올 때 얘네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에서요 거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인 토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낸 게 입문 특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실전에는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을 같이 묶어서 답으로 출제했던 설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보시게 되면요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를 그랬을 때 기획하면 기역리언 4가지밖에 안 들어오죠 예인접성 빼고 개별성은 불안전 경쟁시장으로 만들죠 부정성은 토지형을 집약화시키죠 부동성은 임장활동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영속성이 임대차 시장에서 발달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4가지가 모두 맞는 걸로 그래서 원래 실전에서는요 영속성이라는 게 감가상각의 예를 들어서 필요성 뭐 이런 거 나와서 틀리게 줬었는데 수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4개가 전부 맞는 걸로 그 얘기는 4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예 이 속성 관계는 보시게 되면은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학자에서는 한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혹시 활용이 되면은 공간하고 위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삼천 공간을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삼천 공간이라는 건요 지구의 단면을 잘랐을 때 수평과 공중과 그 다음에 지하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공간이 삼천 공간이자 얘가 입체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구별해 주며 따라 법에 의해서 소위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범위는 수평만 정확하고 공중과 지하는 불분명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수평 공간을 계속 확대해서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과 지하 공간의 활용성을 자꾸 이제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지에 미치는 토지 소위권의 범위 있죠 이 토지 소위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얘기하면요 이 공간적인 범위는 지표권이라든가요 지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중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권은 지표성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지표권 안에 가게 되면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물에 관한 권리 중에서 보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으면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린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수로가 있고 수로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 지역에서는 선용주의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온 사람이 우선 그 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지하권에서 본 거죠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제의 권리를 얘기했을 때요 지하에 있는 미체골 광물이 있죠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두 번 시험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미체골 광물은 민법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리고 공중권에 대한 거는 사적인 공중권하고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고도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무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에 대한 공간은 항공로 등으로 활용하는 공적인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위치에 대한 부분이죠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요 이 위치는 우리가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위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로 크게 얘기하는데 이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위치하고 이 접근성에 대한 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요 농사를 지을 때는 비옥도를 갖고 판단했을 거예요 이 땅이 참 가치가 높다 싸다 이거를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현대 도시 토지에서는요 비옥도를 갖고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겠죠 그게 접근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접근성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예, 접근성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거기에 보시면 접근성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접근성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라고 해놨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상대적 비용이라는 것이 이게 교통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까지도 우리가 포함하는 것이 교통비용이죠 그러니까 이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접근성이 좋다라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높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거기 밑에 가면 접근성의 특성이라고 돼 있죠 일단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편익시설 같으면 집에서 가깝게 있을수록 가치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이나 혐오시설과 가깝게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이번에 일본 애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해서 발생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 후쿠시마 그쪽 인근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방사능에 노출돼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접근의 정도라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 필요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 상가 주택이라든가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죠 그렇죠? 바로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변을 뺑뺑 돌아서 주차공간을 찾아봤더니 한 150m 가야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만약에 날이 더울 때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가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현대 마트들이 매장 면적보다는 주차공간의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틀려져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매 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해요 그렇죠? 하지만 접근성을 그다시 중시하지 않는 기대원이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론이죠 수요공급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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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